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과 브라질 국가대표 축구팀 간의 친성경기가 열리는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시아 선수로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하게 오른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수여했습니다. 청룡장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1등급 체육훈장으로서 과거 박세리, 엄홍길, 송기정, 김연아 선수 등이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2분쯤에 손을 흔들며 그라운드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이비수트의 옅은 분홍색 타일을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넥타이를 맨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 가슴에 청룡장을 직접 달아줬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꽃다발을 전달하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손 선수는 허리를 숙이며 화답을 했고 이어진 기념사진 촬영에서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안정환, 박지성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이 손 선수에게 박수를 치자 관중석의 수도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손흥민 선수에게 청룡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아시아인 최초로 EPL 덕점왕에 오른 공로를 그만큼 높이 산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정식 국무회의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청룡장 수여를 어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맞아서 거스 히딩커 전 감독을 비롯한 2002 월드컵 국가선수단과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브라질 양 국가대표 선수를 격려하고 신선 경기를 관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포츠 중에서 또 상장한 야구팬이라고 알려졌는데 대통령 취임 후에는 야구장이 아니라 축구장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득점왕 손흥민 선수가 올해의 선수 후보에서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적이다 하는 외신들이 연이어 터져놓았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가 올해의 선수 후보에서 재배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선수협회는 2일 프리미어 2022년 시즌 올해의 선수 후보 6명을 공개했습니다. 케빈 브라다 위너 맨체스터시티고 해리 케인 토트넘 소속입니다.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고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소속이고 버질 반다이크 리버풀 소속이고 사디오 만에 리버풀 후보가 각각 올랐습니다. 득점 1위로 살라와 함께 골든 부트를 공동수상한 손흥민은 후보에 오리지 못한 겁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23골 그리고 7돔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페널티킥은 단 한 골도 없었습니다. 후보에 오른 만에 호날두보다도 앞선 성적을 보였습니다. 해낭 소식에 토트넘 공격수인 베르바토프는 외신가의 인터뷰에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르바토프는 손흥민은 이번 시즌 해리 케인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순간과 골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그의 활력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신들 또한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BBC는 후보가 발표되자 공식 SNS를 통해서 아이쿠 손흥민이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더 선지는 충격적인 노미네이션이라고 하면서 호날두가 후보에 올랐는데 덕점왕 손흥민이 빠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어서 호날두는 리그에서 18골을 넣었지만 맨유에 복귀한 후에 혼란스러운 첫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는 팀 전술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호날두가 후보에 포함되면서 골든부트 수상자 손흥민이 희생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스포츠 매체 디에슬레틱은 손흥민이 없는 올해의 선수 후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하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후보 명단을 보고 손흥민은 대체 어디에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후보 목록을 보니까 각 선수의 프로필이나 위상이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아. 프로 선수들이 올해의 선수에 투표할 때 호날두와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푸폴 런던은 토트넘 팬들은 호날두 대신에 손흥민이 후보에 올랐어야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했습니다. 팬들은 호날두는 지명될 가치가 없고 손흥민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ESPN 영국은 트위터를 통해서 손흥민은 페널티킥 하나도 없이 골든부트를 차지했다. 그는 올해의 선수로 지명되지 못했다며 웃는 표정이 뒤집어진 이모티콘을 게시했습니다. 팬들도 SNS를 통해서 노손 손흥민이 없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특히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영국인이거나 유럽인이거나 또 아프리카인이었다면 결과와 달라졌을 것이다. 그는 잉글랜드의 최고의 선수다. 최다 득점자가 없는 것이 말이 되나?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인종차별로 인해서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 아니냐 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도 반탄소년단을 불러서 백악관을 불러서 인종차별에 대한 특히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이런 범죄에 대해서 당부도 하고 대책을 시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이기 때문에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국과 브라질전에 앞서서 손흥민 선수에게 청룡장을 수여하면서 축구의 기한공을 높이 평가를 했는데 정작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선수에서 빠졌다고 하니까 팬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 최고의 선수임에는 틀림없는데 석연치 않게 올해의 선수 후보에 빠졌다고 하니까 본고장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부터 유럽 전체까지 지금 크게 술렁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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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